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오늘은 우리 날씨 더울 때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한 번 정리할게요. 지금年的天氣很反청 反청 정상하지 않아요. 反청 지금年的天氣很反청 올해 날씨가 이상해요. 여기서奇怪 안 써요. 反청 써주세요. 今年的天氣很反청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. 今年的天氣很反청 热的要命 热的要命 热, 덥다 的要命 정도 보여요. 뭐 뭐的要命 죽겠다는 뜻이에요. 더워 죽겠어요. 热的要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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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요. 热的要命 뭐 뭐 죽겠어요. 형사 동사 더要命 하시면 돼요. 热的要命 혼자 해보세요. 다시 르的要命 르 르 르 르 르의 발음은 혀 이렇게 마르고 내릴 때는 르 르 르 이렇게 흔들지 않고 르 나오세요. 르 도 아니고 너 도 아니에요. 르 르 접어 구 내리세요. 르 르 르 르 흔들지 마세요. 혀 이렇게 르 르 덥다 안 되세요. 르 더 야오 밍 다시 르 더 야오 밍 더워 죽겠어요. 르 더 야오 밍 혼자 해보세요. 르 Ef 더워서 먹자겠다. 르 더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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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热的睡不着 다시 한 번 热的睡不着 다시 热的睡不着 듣 한 번 热的睡不着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热的睡不着 热的 没胃口 热的 没胃口 没胃口 입masy 없어요 没胃口 热的 没胃口 热的 没胃口 热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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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没胃口 다시 热的 没胃口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热的 没胃口 今天 多少度 今天 多少度 오늘 몇度에요? 今天 多少度 一个 度 排는 한국어 비슷해서 여기 许계 教え 할 수 있어요 今天 多少度 요즘에는 거의 다 35度 35度 非常 热 엄청 热 全身 是汗 全身 是汗 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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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中国語 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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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全身 文 母 毛 毛 里 布图 排 干 起 文 全身 是汗 文 米 全身 是汗 但是 全身 是汗 读 漢 本 全身 是汗 混 记 해보세요 非常 全身 是汗 一吹 孔 空跳 就不舒 szer 一吹 空跳 就不舒服 吹 空跳 空 空 空 空 空 空 L 空 空 空 空 空 空 지우 뭐뭐 하자마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이 추이 콩텨 쪼 부수프. 에어컨을 쐬면 불평하다. 이 추이 콩텨 쪼 부수프.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이 추이 콩텨 머리 아프거나 다 아프는 데가 있어요. 이 추이 콩텨 쪼 부수프. 다시 이 추이 콩텨 콩콩 얘기할 때는 이 추이 콩텨 쪼 부수프. 다시 이 추이 콩텨 쪼 부수프. 두 한 번. 이 추이 콩텨 쪼 부수프. 훈련이 없으세요. 非常好. 이 추이 콩텨 쪼 부수프. 이 뭐뭐 쪼 뭐뭐 하자마자. 텐 량 날이 밝다. 량. 량 얘기할 때 혀 나오세요. 량. 네, 콩 소리. 텐 량 날이 밝다. 텐 이 량 주신 러. 신을 깼다. 텐 이 량 주신 러. 날이 밝아지자 깼다. 텐 이 량 주신 러. 텐 이 량 주신 러. 혼자 해보세요. 텐 이 량 주신 러. 부고 량 콰. 부고 량 콰. 충분히 시원하지 않다. 부고. 충분히 뭐 뭐 하지 않다는 듯이. 량 콰. 시원하다. 부고 량 콰. 에이큰 키도 시원하지 않나요. 그때는 부 량 콰 라고 얘기 안하고 우리 거의 다 부고 량 콰 라고 얘기해요. 충분히 시원하지 않다. 부고 량 콰. 도완本. 부고 량 콰. 다시. 부고 량 콰.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. 부고 량 콰. 량 콰. 제 량 콰. 이 조 시원해요. 제 뱔 이 조. 량 콰. 시원하다. 제 뱔 량 콰. 도완本. 제 뱔 량 콰. 다시. 제 뱔 량 콰. 혼자 해보세요. 제 뱔 량 콰. 제 뱔 량 콰. 제 뱔 량 콰. 가이 뱔 량 콰. 가이 뱔 량 콰. 또 한 번. 가이 뱔 량 콰. 선풍기를 켰세요. 가이 뱔 량 콰. 가이 뱔 량 콰. 가이 뱔 를. 가이 뱔 량 콰. 가이 뱔 뱔 를. 혼자 해보세요 잘 따라 익었어요 열을 때 많이 써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